경남 고성의 천태종 보성사가 7년 불사 끝에 대웅전을 낙성하고 포교 전법 도량으로서의 제도약을 다짐했습니다. 보성사는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을 증명법사로 주지 도원스님과 자유한국당 정점식 국회의원 등 4부대 중 3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웅전 낙성법회를 봉행했습니다.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보성사는 앞으로 더욱 종단의 3대 지표를 실천해가는 거룩한 도량이 될 것이라며 대웅전 낙성공덕이 일체중생의 행복으로 회양되길 기원했습니다. 지난 2012년 시작돼 완공된 대웅전은 대지 999평에 건축면적 204평에 이르는 2층 규모이며 고성사는 대웅전의 석가모니불과 관세연보살, 대세지보살 등 삼존불을 봉환했습니다.